도움이 인가 L09 우승 오랜만에 오는데 한 1년만에 오는 거야 declarmCall 열어 할아버 20 author audio Let's get on what they want, one, two, one, two, three, here we go 대단히 힙송이지? 힙송 끝나고 너네 앙상블 하게 됐지? 너 자, 힙송 갈게요 아 잠깐만, 힙송도 할 필요는 없어 자, 힙송 끝났다 치고 앙상블 가보자 힙송 뒷부분부터 갈게요 그럼 자, 그리고 효정씨 여기다가 힙송 끝나고 그 뒤에 앙상블이라고, 밴드 앙상블이라고 적어놔? 자, 힙송 뒷부분부터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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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 그동안 어떻게 잡았어? 잘 잡았어 아니, 태영아 아니, 힙송은 라이브로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치? 너 지금 앞에만 잠깐만 해놓아봐 그냥 느낌만 보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힙송 해놓아봐, 느낌만 보게 힙송 뒷부분부터 갈게요 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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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아 앞에 거기 다 빼고 너 솔로로 찡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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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이렇게 할 수 있지 intimid锢찡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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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그 곡만 있으면 되겠다 브러스 빠바바바밤 빠밤 잠깐만 일단 태용이 너부터 두 번 돌자 침칵칵칵칵칵칵칵칵칵칵 우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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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맞춰볼께요 그 뒤에 브리지 끝나고요 간주 끝나고요 나 안보이지 태형아 나 안보이지 보여? 보여? 그럼 이거만 맞춰보자 레이직 해주세요 음악 빼주고 뿅 다시 좋아 좋아 장막이랑 가볼까? 태형아 가자 고고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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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